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원래 아까 거기서 1부에서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되게 핫해서 몇 개 더 가지고 왔습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이에요 아니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럼 댓글 1번 에이씨 본문도 댓글도 너무 약해 내가 레전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일단 자기 친언니가 유방암으로 말기암, 암투병 중이었고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여동생이 이런 언니 병관호를 하다가 자기 형부랑 눈 맞아서 데이터하러 놀러 다니고 또 병관호도 수월히 하다가 언니가 결국 다 알게 됐죠 꼬리가 기니까 밟힌 거야 근데 안 그래도 아픈데 이렇듯 마음고생까지 하게 되니까 특히 이게 모르는 남도 아니고 자기 친 동생이니까 그냥 끙끙 앓으며 참았나 봐요 그렇게 건강이 더더욱 악화됐고 결국 얼마 뒤 언니가 죽어버렸죠 그런데 언니가 죽고 얼마 안 돼서 형부랑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연히 아이도 낳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건 큰아이들이지 큰애랑 둘째는 하루아침에 이모가 엄마 돼버린 거야 이거 자작 같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내 목숨 걸 수 있어요 헐 대댓 와 미친 자기 언니가 죽었는데 이게 사람이냐 그냥 짐승들끼리 뭉친 거구만 어이고 애들만 불쌍하다 2번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던 빌라 3층 아줌마네랑 1층에 살던 아저씨가 새벽 1시에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몇 달 뒤 3층 아줌마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1층 아저씨랑 하던 게 들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헐 그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 신호인 남편이랑 바람이 났대요 그리고 그게 들켜가지고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동네 사람들 다들 미쳤다면서 욕 엄청나게 했는데 진짜 그래 살다 보니까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은 별거지 같은 일들이 정말 있긴 하더라고요 뭐야 이게 3번 나 아는 지인은 정확히는 친구의 친구예요 결혼하려고 자기 집에 남자 인사시키고 또 남자 집에 가서 인사하는 건 물론이고 상견례도 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 양가 부모가 서로를 처음 만났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고 결혼 이야기 1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서둘러 자리를 끝내버렸다고 해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좀 알고 봤더니 헐 친구 아빠와 남친 엄마가 바람 피우던 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을 피우다가 친구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헤어지긴 했다는데 이게 비록 이미 끝난 옛날 일이긴 해도 이거를 알고도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 지인도 헤어졌죠 왜?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자기 아빠 내연녀인 거야 상관요 그리고 결론 당신 딸 결혼할 때 흠잡히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딸내미 혼사길 막는 놈이랑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며 이혼해버리고 또 친구도 마찬가지 자기 결혼 막은 아빠 더럽다며 두 분 다시는 안 보고 살아요 4번 나는 인간이요 바람 피우는 걸 넘어서 아예 인륜까지 저버린 거 생각나요 옛날에 땡땡동 개발되기 전 땡곡 산동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얼굴은 정말 이쁘지만 정신이 좀 살짝 오락가락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시장 바닥을 배시시 웃으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눈물 뚝뚝뚝 흘리다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돌아다니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당시 저는 그 시장 근처에 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니면서 종종 그 이모를 봤는데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과일 가게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엄마 심부름 갖다가 들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그 이모의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개모 밑에서 자라다가 개모가 좋은 혼차 나왔다며 나이는 좀 있어도 사람은 좋다 이래가지고 얼릉뚱땅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본처가 있고 근데 본처가 불임이라서 다른 데서 애 낳아오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바지 그리고 그런 자리인 걸 개모는 이미 다 알면서도 돈 때문에 자기 의붓 자식을 거기다 팔아버린 거고 그 이모는 아이를 3살까지 키우다가 졸지에 빼앗겼대요 그리고 개모랑 친구는 그때 이미 소개비랑 비용 싹 받고 도망간 뒤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 살던 집을 위로금이라고 받긴 받았는데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사람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해요 개모의 악독함 그리고 비록 나중이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딸내미 판 돈으로 자기 빚 갚느라 다 써버린 아비 또 아무렇지 않게 속여서 남편 행세하던 그 미친놈까지 저요 그때 이 이야기 듣고 어린 마음에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당시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들 불쌍하다며 잘 대해주긴 했는데 그러면 뭐해 아무튼 이거 벌써 3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댓글 어? 이거 인천에서 있었던 일 아닌가요? 한 30년 정도 전에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엉엉엉 시장에서 너무나 불쌍한 그런 여자가 있다고 5번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은 돈이 되게 많은 사업가였는데 모임 같은 게 있으면 항상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또 사업도 아내랑 같이 했었대요 특히 아내가 내조는 물론이고 외조도 너무나 잘하고 성격도 싹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지 부부 사이가 참 다정하고 보기 좋다고 이렇게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리고 당연히 저희 엄마랑 지인들이랑 다 같이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상주로 있어야 할 아내는 안 보이고 전혀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여자하고 아들로 보이는 남자 두 명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싶어가지고 조금 알아봤더니 헐 그 장례식장에 상주로 있던 사람들이 실제 아내랑 아들들이고 평소 모임에 데리고 평소 모임에 데려오고 사업도 같이 하던 그 여자는 상관자였대요 미치겠네 6번 내가 있었던 회사 사장이 인간 말종이었죠 참다 참다 너무 역겨워서 몇 개월 만에 퇴사를 했는데 여하튼 이 사장은 자기 처가 덕분에 기회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사장은 건장한 아들을 간절히 바랬지만 불행히도 아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자 사장은 건강한 아들 욕심에 그 회사 젊은 격리를 첩으로 두고 아이를 둘 더 낳았지만 둘 다 딸이야 그래서 사장은 본처와 서울 중심 모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첩은 아이 둘과 바로 옆 건물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사장은 또 다른 여자를 두 번째 첩으로 두고 그 여자는 조금 먼 곳에다 집을 얻어줬는데 사장 본처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게 이게 너무 아이러니야 참더라고 게다가 사장은요 자기가 이렇게 막장으로 사는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그냥 미친 인간이야 너무 더러워서 나왔어요 7번 이야 스크롤 내리면서 댓글들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사람과 전쟁이 정말 실화를 필터링한 거구나 오히려 약한 맛이구나 순한 맛 그걸 느끼고 갑니다 달달달달달 아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언젠가 다 들통이 날 텐데 이것들은 정신이 대담한 건지 아니면 희한한 건지 내가 다 어지럽네 그래요 불륜 남녀들 당신들 천벌 오지게 받으세요 벼락이나 맞아라 8번 야 댓글들 살벌하다 살벌해 비혼주의 한 번 더 다짐하고 갑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 내 지인 중에 미혼녀가 유부남 만나는 거 봤어요 둘이 알콩달콩 통화하는데 둘 다 더러워 싸대기 한 대씩 올려치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니까 일단 유부남도 미친 거지만 미혼녀 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기 인생을 똥통에 처박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저 두 연놈들 다 까발려져가지고 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죠 또 웃긴 게 그 남자놈은 그런 와중에 자기 아내랑 아이를 가졌어 야 이게 정말 인간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근데요 그 그지같은 꼴을 직접 보고도 나만 찐 사랑이야 언젠간 자기 가정 버리고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 미혼녀 얘는 진짜 뇌가 없는 거 같아 거기 가면 이런 것들 많죠 감사 9번 나는 그 뭐야 3년 사귄 남친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갔다가 남친 아빠랑 눈 맞아서 새엄마 됐다는 이야기 엄마는 이혼인지 돌아가신 건지 없다고 해요 나는 이게 삶에서 제일 충격이었는데 여기 댓글들 뭐야 무서워 내 댓글 미친 토악질로 올라온다 여친에서 새엄마 됐다고 10번 내 기준 역대급은 옛날 제가 아직 어렸을 때 7층에 살던 그때 저는 3층이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미친 듯이 진짜 온 동네 떠나가라 싸우는 거야 그때 저는 당시 초등학생이고 그 집에 그런 부부가 사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 부부싸움 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막 경찰들 오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사를 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 몰래 룸에서 아가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접대부 남편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마주친 거야 그리고 여자는 룸에서 만난 남자랑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애를 가져가지고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계속 룸을 다녔던 거고 남자는 온 사방천지 룸이라는 룸은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룸방 여자랑 불륜 중이었다고 해요 쌍방 쓰레기야 11번 그 뭐야 예전에 강릉의 공비들 나타났을 때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다들 기억할 겁니다 여하튼 그때 그들이 타고 온 선박을 어떤 택시기사가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말이지 문제는 그 새벽에 택시기사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것은 바로 어떤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간첩신고 포상금도 받고 영웅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그때 같이 있었던 불륜료도 그 자격이 있었단 말이지 아니 사실 신고를 하자라고 말을 한 것도 불륜료가 먼저였다고 해요 그런데 나도 거기서 같이 북한 선박을 봤다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불륜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또 문제는 상금이지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맨날 첫날 끙끙 앓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뭐야 왜 그래 이렇게 캐물었더니 결국 부인은 이 모든 걸 이실짓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의 반응 야 내 마누라도 그 포상권 권리가 있다 돈 내놔 당시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지만 차마 기사로 쓸 수는 없었는지 그냥 묻어버렸죠 여하튼 그래 돈은 마누라의 바람도 용서할 수 있다 뭐 돈 안 받는다고 해서 불륜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엎질러진 물 바람은 피운 거니까 돈이라도 받아버리고 그랬던 게 아닐까요 야 참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마지막 무장공부 이거는 예전에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만 거 여러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쫙 풀잖아 100% 경고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잘라버리고 아주 짧게 최대한 짧게 그냥 건전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엄청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최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제가 성에 대해서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완전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그때 저희 집 대청마루에서 저희 어머니와 동네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모여서 아이고 그 미친 거 웃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연히 들은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엄마 어머니 친정이죠 이반성이라고 진주와 마산 사이에 있는 곳인데 지금도 작은 시골이지만 그때는 완전 깡촌 완전 시골 깡촌이었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가족이 살았어요 가족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시부모 두 명과 부부 두 명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이 이렇게 한 여섯 명 정도가 한 방에서 살았답니다 한 방에서 그렇게 방에서 살았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시부모와 같은 방에 쓰는 그런 단칸방 그랬는데 하루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깜깜한 새벽에 새댁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랍니다 신호를 보내 온 거죠 그래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거사를 치르고 또 눈을 뜬 김에 새댁은 밥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밖을 나왔대요 새벽 일찍 밥을 해야 되니까 마당에 나와 가지고 수채 앞에 앉아서 쌀을 씻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대문에서 지게를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지게를 짊어지고 이상하잖아요 아내는 방금 방에서 나왔는데 남편이랑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문에서 들어오는 거야 지게를 짊어지고 뭔가를 나무 같은 거 실어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이 꼬리를 찌른 그놈은 누구냐 시동생인 거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거 되게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새댁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애 아빠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게 아빠냐 삼촌이냐 그래 가지고 뭐 그 새댁도 열받아 가지고 뭐 시동생 밥에 뭐 청산가리를 타니 뭐 버거덕을 타니 막 이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저녁에 물어봤죠 엄마 아니 삼촌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둘 다 하면 안 돼? 이런 철없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가 그래도 그런 게 아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